우리가 지금까지 한 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우선 첫 번째로 원격 저장소를 복제해서 새로운 지역 저장소를 만드는 것을 직전에 했고요 그 이전에는 지역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원격 저장소로 푸쉬하는 방법을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제가 이 지역 저장소에서 작업을 하고, commit하고, 푸쉬하고 그리고 공간을 옮겨서 다른 곳에서, 예를 들면 작업을 새로 시작한다고 하면 원격 저장소에서 지역 저장소로 버전을 당겨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즉, 풀 해야 됩니다 그 풀을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파일을 좀 수정해 볼게요 여기서 편집 그 다음에 여기, back up 3 라고 하고 저장했어요 끄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commit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새로운 파일을 체크를 꼭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back up 3 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commit을 눌러요 그러면 새로운 버전이 생성됐고 그것을 서버로 보낼 때는 git-sync, 그 다음 여기 있는 push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업로드가 시작이 되고 지금 우리가 추가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 원격 저장소로 갔더니 보시는 것처럼 back up 2가 잘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즉, 업로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역 저장소 여기에서 원격 저장소의 내용을 동기화를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바로 당겨 보면 되는 거예요 풀 하면 돼요 얘가 왜 안 끝나죠?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git-sync 를 눌러서 여기에 있는 풀 버튼 있잖아요 저 풀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 그럼 원격 저장소로부터 이렇게 하나의 버전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git-log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방금 우리 마지막 버전이었던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back up 2가 잘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작업해서 commit하고 버전을 만들고 그리고 push하고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작업할 때는 또 pull 해서 다운로드 받고 작업하고 commit하고 push하고 이걸 이제 반복하면서 우리가 공간을 옮겨가면서 여러 곳에서 여러 컴퓨터에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round jump